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 싱가포르와 태국 등 아시아 방역 모범국들에서 최근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비교적 많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봉쇄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수십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인도발 코로나 변이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.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